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주름잡고 있는 축구 스타 기성용 선수가 남자의 향기를 제대로 풍겼습니다. 상남자들의 전유물과도 같은 면도기 광고 모델로 나선 것인데요. 안녕하세요. 기성용입니다. 제가 광고를 좀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즐겁게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광고 촬영팀팀이 축구공으로 장난을 치며 스태프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기성용. 그는 평소 부러워하던 박지성에 이어 광고 모델로 발탁된 거라 기분이 남다르다는데요. 일단은 그때 상당히 많이 부러웠었는데 이렇게 제가 또 홍보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남성미를 좀 많이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배우 한혜진의 남편이기도 한 기성용은 요즘 드라마를 끝내고 휴식기에 접어든 아내의 든든한 내조를 받고 있는데요. 영국에서 이들 부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저도 꽤 오랜 시간 영국에서 지내고 있어서 사실 어려운 점은 크게 없고요. 다만 가끔씩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한국 음식이 가끔 그리울 때는 있는 것 같아요. 기성용 한혜진 부부는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표팀 소집이 있는 오는 5월에 함께 귀국할 예정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